여러분, 먹어부터 먼저 이거? 뭐요? 짜줘요. 짜줘 먹어. 야, 네가 기름 좀 짜줘라. 짜! 야, 여기로 짜줘, 여기. 이게 이제 게살 짜조예요. 램프업이라고. 이게 이제 한상에 2,900원입니다. 싸네. 한 접시에. 야, 한상에 2,900원이면 10개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네? 딴 것도 먹어봐야 되니까, 맛을. 음. 맛있죠? 말이 좀 이상하네요. 짜조. 짜조. 야,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약간 맛이 어묵 맛있어, 어묵, 어묵. 약간 맛이 어묵 맛있어, 어묵, 어묵. 약간 맛이 어묵 맛있어, 어묵, 어묵. 아, 잠깐만, 맛있네요. 맛있어요. 아이고. 음, 맛있다. 얼마예요, 이거? 세훈아, 너 왜 젓가락 두개 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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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 없다고. 네. 하하하하. 내 거 없다고. 세훈아, 대유에 짜줘요.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일단 모양 자체가 한국에서 먹는 거랑 다르네. 한국에서, 쌀국수에서 먹으면 이렇게 얄쌍하게 그런데 이거는. 군만두 같네요, 군만두. 군만두. 군만두 그냥 완전히. 야. 응. 음. 뭐야? 반쎄워, 반쎄워. 이게 쌀 가루 같은 계란이에요, 강황이 들어가 있는. 이거를 튀기듯이 지지거든요. 그 위에다가 고기랑 숙주를 볶은 거를 올려서 반으로 접은 거예요. 약간 긴 데까? 긴 데까 같은데 싸서 먹는 거예요. 싸서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반으로 접으세요. 이건 고수인가? 제인 처음에 이거 넓은 거 하나 올리시고요. 했어, 했어. 이걸 넣어서 싸라는 거지? 네. 그다음에 이거 고수 넣을 사람도 넣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고수예요. 이거 크게 한 쌈. 접어서 올리세요. 이거를 감으면 돼요. 찍어서 드세요. 이렇게 해서? 응. 제가 돌돌 말아, 여기부터. 냄새는 진짜 무슨 전 해물 파전 느낌도 나하네요. 계란 때문에. 계란 지장까지. 단새우가 베트남에서 진짜 유명한 요리고 꼭 이거 먹어봐야 된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아, 해물 해물. 맛있다. 잠깐 웰빙인데, 웰빙? 그렇지. 이거 소스가 누엉만 소스거든요. 맛있다. 누엉만 소스. 우리 엉만 소스. 누엉만 소스가 아니고, 누엉만. 아, 누엉. 왜 사람이 많은 줄 알겠다. 왜 사람이 많은 줄 알겠다. 왜 사람이 많은 줄 알겠어. 너무 맛있다. 왜 사람이 많은 줄 알겠어. 너무 맛있다. 음. 우와. 야, 근데 이거 기름에 튀기듯이 했는데. 약간 얇은 전병 식감이 착색 나면서 재밌기도 하고. 근데 기름지지도 않고 너무 좋아. 응. 이건 얼마야? 아, 근데 이거는 놀아지 마세요.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야. 3,400원. 와, 한국에서 34,000원 갖고 오면 여기다 배 터지 때까지 먹겠네, 이거. 진짜 싸구나, 여기가. 진짜 맛있다,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